살인과 강도 같은 4대 범죄, 4대 중증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물론 이건 이제 재판 판결 다 끝난 건 아니고 그 관련된 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의사가 2,800명이 넘었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살인, 강간, 강도. 이런 4대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이 2,800명이요? 김성수의 뉴스 해석. 의사들 중에 의사협회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원의 협의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 전체 의사들의 절반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써 올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대집이라고 하는 자를 부각시켜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만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화 연결하는 분 이상구 선생님인데요. 복지사회 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네. 이상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처음 뵙네요.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의사들이 또 굉장히 참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일이 벌어져서 일부 언론들에서 아니 그냥 퍽 가놓고 거의 대다수 언론에서 의사들의 입장들을 너무 과대표에서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법 개정안 지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가 나온 건 없는데요. 그런데 일단 다수의 의사들은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한 건 면허 박탈시켜야지 그걸 우리가 안아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를 당일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통과 이유와 별개로 의협의 대표께서 백신 접종하고 이걸 인도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쪽팔린다. 그래가서 의사가 이야기도 못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의사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의료법 개정안 큰 문제 없던데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문제가 있다 그래도 아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백신 접종과 연결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느냐. 이게 의사로서 너무 쪽팔리다. 이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풀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의료법 개정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연구 취소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는 형식은 취소지만 언제든지 금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면허 정지더라고요. 새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전면허라고 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새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의사는 의사 시험 새로 본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유신체제 하에서 엄청나게 강화시켜놓은 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2000년에 겨우겨우 이걸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일반적인 금고 이상의 형 모드로 확대하니까 그것이 반발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의 의견과 다르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 숫자가 꽤 됩니다. 이게 아직은 안 나오는데 최근 5년 동안 살인과 강도 같은 4대 범죄, 4대 중증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물론 이건 재판 판결 다 끝난 건 아니고 그 관련된 끈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의사가 2800명이 넘었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인, 강단, 강도 이런 4대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이 2800명이요? 네. 그리고 성범죄에 관련돼서 열된 의사도 600명이거든요. 성범죄만 600명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사 면허가 저도 면허번호가 이제는 상위 3분의 1에 들 정도로 좀 지나버렸는데 지금 15만 명이나 되니까 15만 명의 의사들 중에서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집단 같으면 의사협회에서 이런 분들을 내서 강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제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의료법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적용해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최근에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협회가. 아하. 네. 그래서 정무유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고발도 하고 재판도 유제도 다 판결받았는데 의사 행위를 버젼치하고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분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자율 징계라든지 강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던 의료계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법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했던 또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공유하고 공론화하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임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구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로 또 딱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하나는 이 의료법 자체가 과한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용납 못한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예전에 과했던 것이 점차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2000년까지 와서 지금 현재의 의료법을 받아들이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의료법 하에서 협회 등등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자정작용들을 안 해줬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게 명분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안이 제출되고 계류돼서 상임위에서 심사 중일 때도 이 의료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 안 하다가 막상 상임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이거는 좀 발 늦은 대응이고 또 국민들 입장 보기에는 드디어 급해지니까 저기 났었구나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야, 이게 또 알려지지 않는 진실이네요. 그러니까 여태껏 이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공청회하고 이런 기간을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백신 접종을 며칠, 이제 금요일에 백신 접종해야 되는데 그거 앞에서 갑자기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법사위가 중간에 검토를 해야 되고 법사위가 자구 수정조정 정도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오매불방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명분이 되어버린 거죠. 진짜 이분들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그래서 조금 수령 반대를 하더라도 전략변수를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안하무인으로 무식하게 대응했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자는 결정을 내려도 다수의 의사들은 거의 안 따를 거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지난번 파업하자고 할 때도 특히 개원이들 쪽에서는 일부 동의를 했지만 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더더구나 국민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협회의 결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도 지금 얼마 안 되고 또 특히나 그분들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백신 접종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기관 위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공민병원이나 공공의료관에 있는 분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명령을 위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협회가 하는 협박은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이런 걸 언론이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도입을 협상을 하고 있으면 늦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도입을 확정하면 또 잘못된 백신을 도입했다고 협박하고 접종을 합보를 분량이 국민 숫자보다 적으면 분량이 적다고 비판하고 아마 접종 시작하면 또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안 했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비판하는 쪽이 있는 언론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건수로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대다수 의사들, 적어도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대다수 의사들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헌신히 나가면서 지로를 보는 한이 있어도 국민들 건강에 위협되는 그런 것들을 할 의사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지금 생각이 나서 이거 반드시 여쭤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최대지 의협 회장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인 거다. 그러니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는 의료 윤리에 위반이 되고요. 물론 의사들 중에서 학문적인 의미에서 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권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존중돼야 되지만 그 사람이 몇 명이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백신 접종 스케줄이 늦어지거나 좌절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구체했던 시스템은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접종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백신을 내가 먼저 맞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대통령이지만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다 하고 배제시키는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존심이죠. 정치적으로 대통령 먼저 맞으면 얼마나 폼납니까? 참고대로 그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의사들 중에서 예방학이나 질병관리를 증거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질병관리를 청해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신은 대통령이지만 대상이 아닐까 기다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들이 전문성을 국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증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문성의 패선시피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의사는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그대로 거르지 않고 보도해주는 언론은 사실상 거짓말을 마구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의협회장선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협회장선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대집 회장님은 인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이 공개적으로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이야기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내부에서는 의사 집단을 팔아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챙긴다. 이런 또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진위 여부야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출마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하지만 어쨌든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또 효율적인 전달 방법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혹은 상식적인 의사들에게 아주 피해만 끼치고 있는 그런 정말 이기적인 분이 회장이 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직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면허 취소를 당한 의료인이 310명이나 됐는데요. 이 중에 의사가 이제 141명으로 한 반쯤 됩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84명이고 간호사가 66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능은 아무 소리가 안 하는데 왜 의사만 그렇게 반발하느냐. 그러네요. 그것도. 네. 너희만 잘났느냐 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해서 실수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서 달린된 인력을 특히나 뭐 특정 수술은 그 사람밖에 한 사람이 없다. 이런 분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분이 못함으로써 피해보는 환자들이 몇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또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논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또 법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이나 시행규칙에서 일부 보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백신 접종 안 한다 이렇게 버티니까 거꾸로 한의계나 간호계에서는 니만 잘 낫나 이렇게 불만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겁니다. 야. 지금 보니까 우리 이상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특히나 의료와 관련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법안도 제안하시고 또 그것을 법안으로 의결도 시켜보시고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로드맵들이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시행령 등등에서 보완책들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의료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자신들의 권익이든 이런 것들을 더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닫아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한테도 불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의료계에서 오래전부터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 징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가지고는 복지부가 주고 싶어도 의료계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국민들이 반발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에서 나온 어떤 영화를 보시면 의과대학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위해서 환자를 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 지원했던 영화인데 이것을 심사하는 의사협회의 심사회의가 열렸어요. 그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 와가지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들어올 때 저는 기립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기립시킨 거는 법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법관이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청중들을 기립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의사협회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학생들과 교수뿐만 아니고 전 청중들을 다 기립을 시키더라고요. 그 말은 당신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무언의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사협회가 돼야지 우리 사회에서 전문인이라고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의사가 존경받고 신뢰받으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손가락질 받는 의사한테 아무리 그분이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단순하게 문제가 있는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의료계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슴에 정말 아로새겨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신뢰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계가 신뢰자본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다. 엊그저께 의사 되려고 하는 젊은 의사들이 나와서 정부를 공격할 때 땡깡 부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공부만 잘한다고 의사되게 만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협에서 또 백신 접종을 갖다 볼모로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따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몸을 맡기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쪽을 보도해가지고 올바른 국민들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을 갖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의료진들은 정말 눈물겹게 희생하면서 이 시간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간호사들은 특히 대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고생했던 수당도 못 챙기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쌓아온 신뢰 자본을 모두 최대직과 일부 의협 간부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인 김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이 법을 완전히 그냥 면허를 강탈하는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면허 강탈법. 이게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네. 지금 산부인과 의사회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요. 그래요? 네. 합쳐서 통합하자고 했다가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 투표를 통해서 합의가 됐는데도 나중에 또 부결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거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또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팩트 자체를 좀 정확하게 보고 의사들 사회에서도 의사들 내부 통신화에서 돈 글들을 보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포시키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본복지상위원회에 통과된 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대응도 좀 더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응도 슬기롭게 하자. 아휴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구 대표님께서 그냥 한 방에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복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의 말씀이시셨습니다.